중국발 승모구에 아침 안개가 뒤엉키면서 전국 곳곳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젯밤부터 승모구가 유입된 데다 오늘 아침 내륙 곳곳에 낀 안개가 뒤엉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청, 전북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낮부터 다시 중국발 승모구가 유입되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대기질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젯밤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